에이! 기믈루이! 오 이걸 끌어? 나이스! 어어 아 이거 살짝 캐리어병 걸린 것 같은데 아 이거 나쁘진 않았어 멋있긴 했어 빨대 울버린다 울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억집은 좀 그렇잖아 아 근데 잘 안 울어요 저 좀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아요 웃지도 않고 잘 울지도 않아 어 화맞네 화로 가득 찼어 지금 그 증오 그 자체임 이게 다 롤 때문이다 플레이는 갈 수가 없지 한 2년 뒤면 가능할지도 나이스 오 이 새끼 집에 안가? 잘가요 아하하 늦었지 나이스 아 갑자기 티문 올라오네요 나이스 그니까 전 항상 잘하니까 티문이 올라오면 올라가는 거죠 아 뭐하냐 끝됐다 어 아니 트린다미어가 왔는데 줘야 돼 이러면 아 얘네 바텀에서 왜 이러냐 오 대박 나이스 나이스 이런거 보면 서꽃이 황족인데 폭을 겸상할 때 화 안 내시면 안 될까요? 호응을 잘하니까 킬이 난 거예요 끄는 것보다 호응하는 게 더 힘든 거 몰라요? 끄는 거 그냥 던졌다가 끌리면 끄는 거야 그래도 호응하는 건 무빙 막 하이팅 피하면서 딜 넣고 이게 졸라 힘들어 그랩은 어차피 운 좀 맞는 게 그랩인데 먹어야 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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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니 저거 왜 죽어 나이스 CC 하나만 아니 뭐야 이거 아 펜스 오 아 ㅆ ㅆ 아 x같네 저거 아니 무적을 왜 만드는 거야 무적 있는 거 다 그냥 피해 감소로 바꿔야 돼 알리스타같은 걸로 어우 홍어하기가 좀 힘든데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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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왜 아 괜찮아 놓친거보단 낫지 어 와 내가 먹었지롱 요 씨발년 요요요요 아 저거 못 죽여? 나이스 뭐야 뭐 왔는데? 아 가렌도 왔는데? 요거 요거 뭐 안아주냐? 어 야미 기다리 일로 와봐 잡아봐 너 좀 궁 칠게 아 아 그렇지 아 아니 어벤져스 뭐냐? 다 왔네 애들 아 뭐야 이 새끼는 아 어 오 아 씨 쥐발 그 궁 없긴 한데 이거 한번 추격을 해보지 이거 안 돼 아 어머니 힐 좋았고 어 넘어갔는데 이거 해야 돼 근데 나이스 나이스 나와 아 아 그러니까 미드 잘한다 미드가 존나 잘해 합류를 너무 잘해줘 근데 백스도 그런 생각하고 있겠지 아 루시아 존나 잘하네 이 새끼 딜 왜 이렇게 잘해 서로 이제 어기티어가 아닌데 억가땜에 온 사람들이네 이거는 이거 아닌 것 같은 거는 어 아 아니 소라카 좋다 얘 얘 이거 좀 너프도 가능하겠는데 소라카 아니소 소라카 만나면 느끼는 건데 좀 과해 챔피언 성능이 어어 아아 어어 백스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가요 아니 하우는 먹으면 이길 수가 없어 게임 싸움 자체를 그냥 하우는 먹으면 이길 수가 없어 게임 싸움 자체를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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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는 건데 시바 아 너무 아쉽는데 쌈 걸자 쌈 걸자 잘 들어갔다 나이스 구질구질해 끝내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서렌을 안하냐? 결상전에 무슨 21킬을 1킬을 확실히 빅토로는 킬 주면 안 돼 이렇게 된다니까 게임 뭐야 언딜라서 오네 디드 3이란데 우리팀은 저거에 질 것 같지? 야 아크샵 원채미라 내가 밴 잘했네 아 왜 씨발 아 왜 씨발 아 어 너무 야밍 아니 1300만 생겼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빨리 아 아 ㅈ 됐네 제압 주면 안 되는데 아니 케일은 여기서 왜 나오냐 근데 어어 어어 다행이다 오 나이스 좋아 이건 아크샵 배나 내 캐리다 뭐야 어어 아 뭐야 왜 옷이 없어 뒤져 이 새끼야 레아 레아 일로와 어디가 어 그래 잘하고 있네 그렇지 아하 알리스타 왜 안 쏘다 없는데 왜 쏘 저거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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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어어 아 역시 내 피지컬아 죽지 않았다 역시 내가 못해준게 아니었어 팀 탓이었어 이유를 이유를 이삭한데도 찾고 있었다 나도 그니까 근데 원딜은 이게 X 같아 막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하미리 818이다 그냥 시발 1대2 1대3 하지 근데 원딜은 1대1도 간신히 이겨 그래서 피로도가 너무 높아 아 어어 야미 다 내꺼 다 내꺼 펜타 뭐야 아 누가 먹었네 아 진짜 이 게임은 1대까지 가야되나 폼 올라오는데 클레렉스 펀텍 독사줘 펀텍 독사 가라 내가 그불도 가긴 하는데 독사도 가야될거 같은데 아 쓰라 으어 하하하 뭐야 아 좀 늦었다 그렇지 나쁘지 않아 그래도 나이스 꺼져 1L 들어오면은 지뢰 다 밟아야 됨 아하하 아 근데 애매한데 뭐야 이거 아니 왜 쟤네 썰 안하냐 아니 비에고 근데 말일텐데 저거 진짜 어비진 같은데요 저거 진짜 말 안되는데 아니 저거 왜 간거야 쟤 쟤네 싸우지도 않아 어 어 어 시가 X될 뻔했다 다 지져 고고고고 나이스 아 아 근데 내가 킬을 못먹네 그렇지 아 조이가 힐을 다 먹어버리네 아 이거 내가 4킬 먹으면 진짜 게임 터지는데 나이스 좋지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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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볼 마이볼 아아 씨발 돼지년 지져 어딜 가시나 뭐야 이거 나이스 어? X됐다 날 버려 아아 오 혼낸다 아 아니라 안되겠는데 이러면? 오 혼낸다 빵빵 아 재밌는데요? 그이? 오 쉣 야 아 씨발 나 아아 아 좀 세네 빼야돼 이제 얘네 막는다 얘네 열심히 하는데 너무 어? 피발련아 나도 궁극기 있어 뒤져 이새끼야 캐리 캐리 좋았다 스윙 아 근데 원딜은 직스가 맞는 것 같아? 스윙 이게 아 잘 모르겠어 아아 직스가 더 좋은 것 같아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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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